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검은 호랑이의 해! 크...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작년 한 해 이제 좋은 일들만 간직하고 나쁜 일들을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면서 호랑이 같은 용맹한 기세로 뜻하는 바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. 우리 다닌티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. 자 지금까지 강다니엘이었습니다. 다닌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